저거 마랑 아니냐? 야야 저거 마랑 아니냐? 하면서 야 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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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마랑 브이로그 하하하하하하 저거 보세요 예 아 또 보고 밝은 하늘 보니까 기분이 확 잡치네 구공을 찍을 수 있을 것인가 빅토리아스 내가 먹던 쿠키 너무나도 맛있지 창반들이 맛있지 Let it go 시원하단 얘기 운동하러 가야 됩니다 운동할 때 도시락을 써놨죠 데케슴살 데케슴살, 브로콜리, 블루베리 제 가족을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진짜 놀라지 마세요 너무 멋있어 얘는요 회띠 닭띠의 같은 혈통으로써 회띠 회띠 와 저게 여긴 공룡이고요 공룡 와 저 닭이 진짜 예뻐요 저 애 애완 개 애완개냐 ㅋㅋㅋㅋ 저 애 이름이 누리에요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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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누리 안녕 이 낮 시간대에 오면 사람이 별로 없어서 운동하기 되게 좋고 여사님 여사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여사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조용정한 데서 하고 싶습니다 프리워크가 무조건 먹는 편 여사님 이거 브랜누 1.2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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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자, 오늘 운동 개패 죽였지? 이마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마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할인을 많이 하니까 할인도 사겠습니다 총 600g이니까 3끼 먹을 수 있죠? 하나 더 가면 6끼 이거 피부떼 먹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대용량이 있어요? 네, 큰 거요? 알맹이 작은 걸로는 대용량이 있거든요? 네, 그걸로 하나 주시고 강아지 키운 사람 팁 강아지 중에서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친구들이 따로 있어요 강아지 키운 사람 팁 강아지 키운 사람 팁 7마리 견주로써 이런 걸 살면 잠 다 생갑니다 살짝만 건네려도 나는 건 절대 사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어느 부위는 소리 안 나고 그리고 딱 어느 특정 이런, 이 정도 소리 이 정도면 쪽잠은 잘 수 있어요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여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 내가 구운 호떡 내가 구운 호떡 내가 구운 호떡 너무 나도 맛있지 너는 나도 맛있지 으어어 으어어어 물 주시겠습니다 으어어어 으어어어 으어어어어 비즈니스 좀 해볼까? 이게 시스템인가? 이게 시스템인가? 이게 시스템인가? 여기이! 여기이! 포탑을 파악했습니다. 여기이! 아! 포탑 타이스! 1개 고 quy하러 부탁드 수고 씨 cover olha board 게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옹 예예예예예예예 밥 대게 기른 소금 신의 음식 신식 신의 음식 굉장히 엄청난 단백질과 더불어서 이 염분을 제공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일단 여러분들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진짜 바빴습니다 진짜 스케줄이 유튜브 촬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바빴어요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이번달에 진행되는 쇼미더바디 그 기획을 해야되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언제 또 오실지 몰라요 미국에 사시니까 그래가지고 부모님이랑 데이터도 좀 많이 하고 검색해봐 내 롤 검색해보세요 진짜 컴퓨터도 거의 못했어요 롤도 거의 못하고 게다가 지금 요새 벌컵하느라고 제가 아주 린하게 이번에 보셨죠 제가 인바디 47 찍은거 인바디 100점을 찍었습니다 100점 예! 10킬로를 찍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에잇? 에너지가 그냥 길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반갈죽 반갈죽 셀카를 하신 분들이 꽤나 많았다라는 그 이후에 전부 다 저한테 남자답게 마랑님이시죠? 사진 한 장만 진짜 남자답게 마랑님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될까요? 너무 뿌듯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 이거 문제더라 중계딩 중계딩 구독자들이 좀 문제야 뭐가 문제냐 나대 나댄다고 나대 제가 이번에 부모님이랑 에버랜드를 갔거든요 에버랜드 가서 부모님이랑 데이트를 했어 오랜만에 진짜 한 20년만 20년 넘은거 같애 에버랜드 중계딩이 왜 이렇게 많아 다 애들이에요 저거 마랑 아니냐 야야 저거 마랑 아니냐 하면서 야 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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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저기 따라오면서 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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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간혹하다 진짜 나댄 수준이 아니라 깝치는 애들이 한 명 있어요 다리는 그는 진짜 무슨 송곳이야 송곳 젓가락도 아니야 송곳 알죠 송곳이야 송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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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송곳이야 사송곳 응? 진짜 사송곳인 한 명이 딱 오더니 바가지머리에 사송곳 딱 오더니 마랑 맞죠 사진 아 이 정도면 오케이 이런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들도 그래 술자면 그냥 와서 인사도 안하고 사진 응 잘 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많아 근데 거기까지 올게요 근데 걔가 저한테 자꾸 포징을 시켜요 저한테 전안근을 한번 힘줘보라니 이두에 힘줘보라니 뭐 3대 힘줘보라니 가슴을 갑자기 만지더니 나 되는 거야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쟤 편해요? 쟤가 편하냐? 야 형이 편하냐? 쟤가 편한 사람이에요? 진짜 MGMG 얘기 잘 안 꺼내는데 그래도 MGMG 얘기 잘 안 꺼내는데 그래도 MGMG 그냥 야 내가 항상 말했지 기본만 해라 공부 못해도 돼 오케이 뭐 안 가도 돼 오케이 그런데 그런데 인성이 돼야지 옛날이야 내가 10대 마랑이야 오면 잊어받겠습니다 나 저는 유저지 웨스트 오렌지 하이스쿨에 다니고 있는 유택입니다 결례를 보러쓰고 산대 한장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남자가 봐도 느껴지지 않아 어필한 거야 나 괜찮은 남자다 어려서 모를 수 있어 하지만 예의 발라서 나쁠 거 하나도 없다 예의 바른 친구들이 성공해 명심하도록 해라 너 내가 누구 얘기하는 건지 알지? 또 어떤 유행이 있냐면요 봐봐 성인분들은 와서 사진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딩애들은 못하나봐 너희들 이거 주문 못하지? 여성이 받을까봐 그래서 주문할 거 메모장에 적다가 만약에 전화 받으신 분이 돌발 주문했다 이러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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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 있는 거 알아요 지나가다가 내가 말하는 거 같아 fair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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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슬려! 누가 봐도 마랑이잖아 야 이마트에 이렇게 입고 다니는 애들 누구 있어? 일단 겨울에 슬리퍼 신고 다닌다? 형이야 겨울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다닌다? 형이야 겨울에 나 신고 다닌다? 형이야 모자 거꾸로 쓰고 다닌다? 형이야 졸라 잘생겼대? 형이야 이마트를 갔는데 이마트 갔거든요 나는 올리브오일을 벌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계속 왔다갔다 하는거에요 나랑 눈빛 몇번 마주쳤지? 내가 가서 어 안녕하세요 저 마랑이예요 라고 할수가 없어 이번달에도 제 생일이었고 아 제가 많이 바빴어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죄송하고 이제 쇼미더바리 기점으로서 영상도 많이 올리고 저 또한 좀 개인적인 시간들은 4월에 다 끝내고 일을 많이 할거에요 형 영상 도대체 언제 올려주는거야? 지금 연료가 슬슬 바닥나 그리고 또 보냈어요 사고당한 신고 아니죠? 빨리 왕키 했으면 좋겠다 왕키 안되는 부상 당하고 싶어? 저를 미워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모든 우리 마랑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Hey you know I'm watching you And you watching me I'm watching you too 사랑하고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쿠키 너무나도 태웠지 그래도 난 먹었지 네가 만든 쿠키 너무나도 달콤한 쿠키 달콤한 쿠키 널 너무 사랑할거야 바라도 없어 목말라도 그래도 먹어 목매어도 달콤한 쿠키 달콤한 쿠키 사랑을 내 쿠키 사랑을 내 쿠야 쿠키 스페인의 쿠키 스페인의 쿠키러